이리로 와봐 현우야 내구선 패치 진짜 어 이거 잡는 건데 씹다 벗었다 벗었다 아 이투브 아기고양 여러분 하이여 데몰입니다 제가 그 랭킹 4등까지 사실 갔었어요 뭐 영상에는 좀 공개 안 됐을 수도 있는데 1500점 중후반까지 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3병 걸려가지고 점수 이제 올린 거 한 500점 올린 것 중에 300점 떨어졌거든요 지금 챌린저 지금 1200 몇십 점인데 어 신지들 요즘 개사긴 거 아시죠 믿으신지들 개사기여갖고 한번 제껴 보려고 그냥 돌렸는데 믿으 걸려서 이거 했거든요 근데 이녀석 나오면 제드99 이 친구 제드의 신이니까 그럴 때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신지들과 뭐 제드랑 안 싸우고 다른 데 가면 되잖아 님 저 님 진짜 대머리인가요 아니에요 머리털 있어요 좀 부족한 거지 하하하하 무빙 글로 안하지 아프다 표창 잘 던지기로 소문났잖아 이 표창 던지는 거 잘 피해야 되나 본데 일로 와봐 현우야 내구성 패치 이 ㅅㄹ 진짜 어 이거 잡는 건데 섭섭하네 아 신지들도 물론 내구성 패치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긴 합니다 오 라고 나 원래 잘한다니까 아니 내가 원래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얘들아 아 전멸 뺀 거 가지고 오 막 이러고 있네 섭섭해 다이얼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아 내 대머리가 원래 그래 설마 벌써 와깨수하면 이미 와있지 라인을 안 먹으니까 나는 도주기가 없는 캐릭만 해서 좀 잘 움직이는 타입이야 현우야 뭐야 잘 움직이는 타입이야 현우야 잘 움직이는 타입이야 현우야 잘못 맞으면 죽겠는데 이런건 근데 팀에 옆을 넘는 애들이 없어요? 그러게요 올라프 우디를 신지르네 아 너 공 안쓰는게 낫겠다 아 안좋은데 아 투자한 바텀도 지고 탑도 솔킬 잭스한테 초반 솔킬 당하면 야 이것도 불길한 예감이 드네 이거 지금 했다하면 꽁패하는데 아 불길하지 야 와 진짜 진짜 큰일 났는데 올라프 탑이 4렙 5렙부터 잭스한테 무한 솔킬 당하면 이 게임의 미래는 없어요 보지 않아도 패배인데 이쁘다 사빈 주 define 1 2 아 다 1 2 잭스 올라프는 초반에는 이겨줘야 한 2코어 나오고부터 지기 시작을 해야 게임이 굴러갈 텐데 걱정이 좀 됩니다 많이 제드가 내려가는거 무시하고 타비라도 잡아줘야될지 잡아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빨리 웨이브라도 밀어야 되죠 다 풀었다 다 풀었다 바텀 망했냐? 아직 안 망한거 같은데 다 풀렸어요 제발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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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아 저게 되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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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같은 녀석 하하하하 내가 갈때까지 좀 천천히 해주는게 어때 친구들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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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at 하하하하 죽어드는데... 칼리스타... 풀도 있고 궁도 있고... 아... 대점 좋냐? 뭐야? 으잉? 궁을 뒤로 쓴거에요? 지금?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보자... 기회는 있나? 자 보자 탑 아까 그래도 완전 끝났던거에 비하면 지금정도면은 아까보다는 좀 한결 나아졌고 미드 구도도 아직 괜찮아요 원딜이 문제구나 지금 또 죽네 트롤이구나 이거 야 로밍을 그렇게 갔는데 원딜 2렙 차이에 800원 아... 풀어준 탑도 또 다시 죽었네 트롤이. 야이 왜 안될 것 같은데 살짝 빠지죠 한 턴만 더 해보자 용도 두개 먹었고 사형 먹으면서 칼리스타 한 번 잘라두면 또 비벼질 수도 있잖아 아 여기 어뷰인가? 아닌가? 하기 싫은 건가? 우디에르랑 같이 해야 뭐가 좀 비벼 볼 확률이라도 좀 있겠는데 아 아 아 아 안 돼 또 공패야 아 이건 아니야 아 비벼봐 비벼봐 터트려봐 터트려봐 바론 먹어 이거 잡고 잡고 바론 없나? 바론 없다 너가 먹어라 드레이븐아 그건 잡아야지 그래 바론이 없어 안 돼 악마의 포옹 가야 되나 이거? 내가 APD를 좀 채워야 될 것 같네 악마의 포옹 가자 이거 AP 섞자 근데 이거는 우디에르가 스티이 되나 저게? 못하실 것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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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리스타 잡아야 돼요 칼리스타 잡아야 돼요 아니 너가 딸려놓고 너가 소련하는 거 뭐니? 이 워 하오 카야 아 아니구나 올라프구나 너도 똑같아 인마 너도 모자리 있다고 똑같은 놈들끼리 형님 먼저 아오 먼저 소련 치고 있네 아 우디르랑 칼리스타 한 번 더 죽이면서 어떻게 안되나 자 응 야 이거 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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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올라프 형 언제와 우리 올라프 형 언제와 올라프 형 컨디션 좋지 않아? 왜 올라프 형 컨디션이 안 좋지? 아무리 우디를 해도 그 잭스 형한테는 안 되지 않을까? 잭스 형은 신인데 아 난 무조건 집 가야 돼 그냥 나 죽은거야 그냥 뽑아줄게 일단 용은 먹고 우리 내가 사이드 먹고 악마의 포옹을 가야될 것 같은데? 스틸? 아 나이스 나 빼드 나 빼드 너 죽어도 돼 우리 우디리 형이 잘하네 또 역전 하려니깐 또 서렌 안치고 또 게임하는 거 봐 진짜 이 사람들 진짜 아우 싫어 또 이길라니깐 또 어? 또 막 갑자기 막 서렌 누르면서 막 15GG 워크하우 차이 막 이지랄하다가 어? 또 이길라니깐 또 이제 조용히 게임하는 거 봐라? 어? 빠가지 없는 쉐이키 저거 빠지자 빠지자 죽여버려 죽여버려 영약을 사야될 것 같은데 사용 안타라서 사용 안타에서는 영약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약을 먹고 그 다음 안타 때 조니 하나 빌드업 할게요 제가 막아질 것 같으니까 막을게요 악마의 포옹 있어서 ն타 einer 갑니다 포시자 피고 나이스 뭐야 이득 봤어? 나 없이 이쓝 봤어? 얘들아 드디어 헤맸구나 이 쓰레기 같은 놈들 28분 동안 똥만 싸더니 믿고 있었다고 사실 안 믿고 있었다고 이거지 이게 끝낼까 보자 문 같이 댈게요 제가 끝낸 것 같은데 형들 밀자 대머리 그래 정답은 대머리였구나 불쥐 이 쓰레기 같은 거 갖다 버리고 대머리 하자 안 되겠다 이거 대머리로 간다 쪼메이커 기다려라 이거 대머리로 간다 대머리로 정했다 칭찬은 우 두루 주겠습니다 딜량은 원래 안 나오는 캐릭이야 알죠? 몰라요 아 가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